좋아요, 구독. 그렇다면 내년 경제성장률과 또 수출, 고용 모두 크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죠. 고물가는 여전히 유지가 된다라고 대표님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죠.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할 것이다 라는 예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내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나쁠 것이다라는 게 많은 예측기관들의 전망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각국의 기준금리가 계속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그거에 따른 경기침체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의 기준금리를 올린 게 아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되면 경기침체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IMF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달에 세계 경제 전망에서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또 덧붙여서 이번 주에 IMF 총재가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지난달에 발표한 2.7%의 경제성장률도 더 낮춰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향후에 글로벌 경제성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둔화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국내 주요 수출지역인 중국, 미국, EU 등 같은 경우도 내년 경제성장률이 전체적으로 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IMF가 추정한 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이 4.4% 미국 같은 경우는 1.6% 그 다음에 유로전 같은 경우는 0.5% 정도로 올해보다 상당 부분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내년에도 높게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렇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의 대부분이 수출 중심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실적들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둔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기업들의 수출이 둔화가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내년에 아마 기업들의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올해보다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내년 초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내수도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 경제는 올해보다 더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주요 경제기구나 그 다음에 여러 경제, 민간 경제 연구소 같은 데서 최근 들어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좀 낮추면서 발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IMF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을 한 2.0%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은 같은 경우도 2.1% 그 다음에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경우도 2.3%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표된 KDI 같은 경우는 2%가 안 되는 1.8%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인 피치 같은 경우도 1.9%를 예상을 할 만큼 내년도 국내 경제 성장률이 2% 전후로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상당히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 이에 맞춰서 아마 투자하실 때도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아무래도 글로벌 경제 성장 내년에는 더욱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임순재 대표님께 좀 어려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해결책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해결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기가 전체적으로 둔화가 된다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조금 덜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아마 국내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그런 분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표적으로 2차전지나 반도체 아니면 조선 관련 쪽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차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예측 기관들의 전망치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에 저점을 찍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전기자동차가 판매가 계속 내년에도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기차의 침투율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차의 침투율이 올라갈수록 판매대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2차전지에 대한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된 중에 올해는 완성 업체나 소재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내년에는 아마 장비 쪽으로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내년 완성 배터리 업체들이 미국 시장 내에서 여러 가지 공장들을 본격적으로 건설에 임하게 되고요. 건설을 한다고 하게 되면 장비 관련된 수급도 그만큼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장비 업체에 관련된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작년 올해 수주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조선 같은 경우에 수주한 후에 2, 3년 후 정도서부터 배가 인도가 되었는데요. 그때 인도되는 시점에 환율이 좀 더 중요하게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높게 수주가 됐던 LNG선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도가 되면서 매출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 철강 가격이 하락 안정이 되면서 조선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관련된 업종들은 아마 내년 이후에 실적 개선세가 아마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조금 그런 업종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독보적인 기술력 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으로 반도체 2차전지 쪽으로는 장비주까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 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환율까지 체크하면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구독!